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컴퓨터의 현실 파일 처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연 컨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 맛입니다. 자 오늘 사연은 게이밍 컴퓨터고요. 저녁 후 집에서 게임을 하려고 견적을 맞추는 중입니다. 모니터까지 해서 150 안으로 맞추려고 합니다라는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왔고요. 전반적으로 굉장히 선보용 견적이네요.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육군 병장입니다. 충성! 아니 충성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주변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데스크탑이 있고 저도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노트북 밖에 없었어 두 대 다 150만 원이 넘는 친구들인데 게임을 하다가 고장 내기도 해서 지금 생각하면 고장 난 이유가 게임을 무리하게 한 탓이 아닌가 오래 쓴 것 같기도 하고요. 브리컴이 처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비싼 게 총보다 이야기밖에 안 하고요.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견적을 맞추고 있는데 투버들 영상을 봐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.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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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고시니 형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정보의 질까지 너무 유익해서 제가 짜둔 견적에서 몇 가지 수정해서 최종 견적을 보냅니다.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배그나 고사양의 게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. 제가 내 컷맛을 여태까지 하면서 그 처음에 뽑아줬던 견적이랑 한두 달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컴퓨터 시장이 많이 바뀝니다. 저저분주까지만 해도 10105 제품과 3300X 가성비 금액만큼만 돈을 추가하면 3300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. 16만 원 이랬는데 지금 이게 19만 원이 넘었어요.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i3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무려 보름 만에 일어난 시점이에요. 부품 하나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 군대를 전역하는 시점에서 견적을 다시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. 보내주신 견적을 쓱 봤을 때는 진짜 꼬투리 잡을 게 1도 없어요. 박격포 와이파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D 쪽에서는 와이파이 모델들 중에서는 성비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.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블루투스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약간의 딜레이 능기 있더라구요. 비싼 게 좋은 거다 라는 이 단어하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. 이 얘기하고요. 백은하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. 라고 얘기했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백은하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을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백은하 고사양 게임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. 파워를 이렇게 한 단계 정도 올리는 요런 모습 클래식 600과 클래식 700이 가격 갭차가 굉장히 조금 납니다.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여기서 307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케이스를 그래서 조금 더 다크 플래시라든지 해치 8이라든지 그래픽카드를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케이스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. 5만 원 이상 때 비싼 게 좋은 거다 라는 거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입니다. 비싼 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롤만 하신다고 1030을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견적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셨는데 1070을 그냥 갑자기 떡하니 사셨단 말이에요. 그걸 사서 뭘 한다고요? 롤만 하시는 거죠. 나중에 내가 진짜 정확하게 뭘 할지 모르겠다. 가성비 가격대가 좋은 이런 걸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막 100평 이런 데 살 필요는 없잖아요. 지금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 허리라인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부재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정보가 조금 없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1650은 한참 많이 팔렸을 때 20만 원 언더 정도 했고요.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 1660 같은 경우에는 30만이 조금 되지 않는 28만 원 그리고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 2060 40만 원대 중간에 빠졌다. 1660 Ti가 있죠. 30만 원이 넘긴 넘었어요. 그리고 30 중반이 넘지는 않았었던 이런 가격대로 이런 가격대에 포진이 돼 있었고 생각을 잘하셔서 어떤 모델을 사는 게 맞는지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3070 Ti 괜찮고요. 3060 Ti도 그 라인 안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 3060도 특가 쪽으로 했을 때 조금 낮은 가격대에 조금 잘 잡으시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예요.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격이 많이 둘쭉날쭉 할 때는 오늘 내가 본 가격이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. 확 사는 것도 용기이지 않나 이렇게 그래픽카드 오르기 전에 가격대와 할 만한 그래픽카드 몇 가지 추천드렸고 저는 오늘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덧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내가 컴퓨터를 맞추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촬영 협조를 도와주실 분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.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